제가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한다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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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지금 방콕에 있어요 방콕에 이제 막 도착해서 아직 짐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켰어요 안녕 캘리포니아 너무 좋겠다 여기는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습하고 발리? 발리도 비슷하겠다 인더네시아 일본은 갔다 왔고 제가 얼마 전에 휴상 포상휴가 갔다가 잠깐 켰는데 놀림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진짜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아 아 아 아 하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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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Jennie Welcome to my live 그 땡모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워러멜론즈스 바로 원샷 해버리고 했어요 휴가 아니고요 저는 여기 팬미팅 저는 여기에 일을 하러 왔어요 콩활드를 보러 전세계 저의 저의 팬들과 함께 보고자 이런 제가 만들었죠 사실은 저의 팬들과 함께 보고자 바로 앞에서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리르 챗도 하고 제가 준비한 노래도 부르고 물론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내가 같이 함께 이거를 같이 함께 뭔가 한 공간에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팬들이 저의 팬들이 그리고 그리고 콘서트 저는 좋은 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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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노래 그래서 제가 제가 이번에는 좀 빨리 달렸죠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그리고 정말 놀랍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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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팬들과 함께 팬들과 함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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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팬들과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말해달라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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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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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말하면 진짜 바보 되지 않아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본어를 배워야되나 하하 컴트홍콩 컴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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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나요 저희? 땡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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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는 조만간은 좀 많이 배워서 갈게요 정말? 모든 K-드라마에서 모든 K-드라마에서 모든 K-드라마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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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레이드스트 메이컵 아디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너스트? 말도 말도 안 되는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내일 혹시 제가 리스트가 바뀌거든요 타이팬스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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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다음에 필리핀 안 되는 거? 저는 지금 망고 먹었어요 망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야라 아방커 맨야라 아방커 맨야라 아방커 맞아요? 지원아 지원아 하이 지원아 지원이 저도 좋아요 지원이 아직까지 저한테 마음속에 있는 캐릭터예요 뭐 What product do you use add for my lips? 지금은 I put Dior 이 tinted 립 립 틴트로 딱 안 돼요 그냥 soft 그리고 아 I put 조금 립 바람 조금 더 촉감 더 make it 모이스트로 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아 타이완 가요 어 이거 스폰가 이거 파란색 이거 사인하다가 지금 200장 해야 되거든요 저 타이완 가는데 어? 헬로우 헬로우 자 이제 저희 라이브는 짧은 게 또 매력이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일 필리핀 맞네 룸투어 해달라고요? 룸투어? 아 진짜 룸투어 해 줄까요? 하 룸투어 뭐 모르겠어요 여기가 일단 침실이었고 여기가 욕실? 욕실이어서 이렇게 가면 욕실이고 여기가 첫 룸투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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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가게 그리고 다이완을 제거하고 그룹이 제거해줬어요 그리고 이 하나 약간 코끼리가 코끼리가, 여기, elephant is kind of like a Thailand symbol, so they made all the towers into really cute and 근데 눈이 좀 모여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아무튼, adorable ones and yeah, that is It's very fancy I think it's recently renovated, or 뭐, 인테리어라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마련하고, 요즘 거예요 좀 Come in I think my bag is here 누구야? 아하 공항에서 출발을 This is my major here 일단 하고 있어 했대요? 이제 곧 나의 가방을 받게 되겠네요 하하 하하 네 자 저는 그러면 저희 라이브는 짧은 게 매력이니까 근데 한국에, 왜 우리 한국 애들아 없지? 한국말에 한 명도 없네? 다들 너무 바쁜가 아, 시간이 잘못됐다 시간이 지금, 바쁜 시간이구나 오케이 아, 땡큐, 땡큐 땡큐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진짜 뭐라고 말할까 I I was 진짜 so excited when our drama got really hit like 약간 and was a lot beyond our expectations first so I didn't 진짜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고 그래서 고생한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몰래 보세요? 왜 몰래 보세요? 아, 제대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죠? 오늘, 오늘은 저는 공항패션에 흰색을 입고 왔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34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게 입으면 제가 도착하는 순간 너무 더울까봐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너무 그럴까봐 되게 시원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춥고 안 시원하고 정말 잘 맞는 픽이었습니다 미뽀베 감사합니다 전 제가 진짜 미뽀베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도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가와이 가와이 땡큐 고맙습니다 원 데이 진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저는 바라고 있어요 오늘 날을 잃어버려 왜 이렇게 아 그런 건 못 말하고 예쁘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잘합니다 저는 무럭무럭 일본 팬분들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어요 처음 스타트였는데 너무 잘 끊어주셔서 이제 목을 보호하는 법도 더 한번 알게 됐고 그 경각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게 됐고 음 진짜 좋은 공연의 질도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너무 환영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갈게요 안녕 오늘도 웰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수영을 하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겠어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Bye Bye everyone My fans Global fans Bye bye